제주 이공항 관련해서 제주 지역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저희 생각은 찬성이냐 반대냐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역주민 투표를 해 가지고 51% 얻는 쪽으로 간다 이런 방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 당시에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격렬한 논쟁이 뭐였나 하면 지역현안이기도 했는데 원자력발전소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노후화된 원자력발전소를 어떻게 할 것인가 둘러싸고 지역주민들 사이에 또는 그 지역 바깥에서까지 포함해서 격렬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단순히 지역민 투표가 아니라 어려운 말이긴 합니다마는 공론수기 과정이라는 걸 거쳐서 오랫동안 계속 논의를 하고 그 논의 후에 최종적으로 합의하는 절차를 겪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양측의 대표자들이 맨 처음에는 아주 격렬하게 자기주장을 하다가 시간이 흐르고 오랫동안 계속 논의를 하다 보니까 서로를 이해를 하게 되고 최종 결론에 동의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제주도민 여러분들께서 찬반 양쪽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고 서로 토론하고 절충하는 이런 과정을 일정기간 가져야 된다. 그래서 그리고 이것들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 꼽는 방식의 결정이 아니라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숙의 과정 공론 형성 과정을 거치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저희도 조격신당도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 관심을 단순히 정치인들이 모여서 이렇게 합시다라는 결정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찬반 의견을 가지고 서로 논의하고 합의해가는 과정이 있다. 그게 문재인 정부부터 추진했던 원전 문제에 관련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과정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경험을 한번 도입하셔서 해결하면 이런 주민 간의 갈등과 분란이 약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